안녕하세요. 실제 사용자분들의 리뷰를 기준으로 상품 구매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제공드리고 있는 리덕남입니다. 장단점 중심으로 짧게 정리했습니다. 오늘 알아볼 상품은 전기포트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위는 키친플라워 전기주전자입니다. 저렴이 전기포트로 작동법 간단하고 막쓰기 좋은 제품입니다. 4위는 보아르 이지접이식 전기포트입니다. 접이식 전기포트로 여행자주 다니는 분들께 좋고 작동법 간단하며 2도 단위 온도 조절 가능합니다. 3위는 홈플랜인 무선전기포트입니다. 가성비 전기포트로 작동법 간단하고 기본에 충실했으며 가벼워서 손목에 부담적은 제품입니다. 2위는 보아르 온도 조절 직수포트입니다. 직수전기포트로 7단계 온도 조절 가능하며 작동법 간단하고 차이드락 기능 지원하는 제품입니다. 1위는 필립스 3000 시리즈 전기포트입니다. 가장 많이 팔린 전기포트로 디자인 깔끔하고 작동법 간단하며 기본에 충실한 제품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